향기로운 배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기는 날이 있죠 필요할 때 생기면 더욱 좋은 그런 호의를 받았을 때 당신의 응답은 그저 기분 좋게 받는 것 주는 사람도 그걸 가장 바랬을 테니까 그리고 깔끔한 뒷마무리는 직접적인 보답보다 기분 좋은 배려일지도 몰라요 그저 더욱 좋은 배려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저 더욱 좋은 배려일지도 몰라요 그저 더욱 좋은 배려일지도 몰라요 다시 찾아본이 꿈속되고 계속해서 즐거운 대리지도 모르고